한국의 KF-21 파격과 행진의 사우디 환호 KF-21 인니 빼더니 초대형 계약 난리난 유럽 강국 길본과 거래 중단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의 새로운 파트너로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와 유아가 KF-21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최근 사우디와 유에이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책의 천국을 구매하며 한국과 방산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담금에 이은 기술 유출로 문제가 된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협력 여부 재검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와 유에이가 새로운 협력자가 될 수 있을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그루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된 가운데 영상 속 남녀가 부동산 중개인과 집을 사러 온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며칠 전 미러미디어 홈페이지에 여성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사러 온 남자 고객과 성관계를 갖는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영상 속 젊은 여성은 여성 부동산 중개인이었고 그녀와 잤던 남자는 집을 사러 온 남자 집주인이었다고 한다. 여성 부동산 중개인은 덤이라며 남성 고객과 성관계를 맺었고 해당 영상이 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었다. 영상이 공개된 후 누리꾼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함께 본 기사 허벅지가 건미나 비키니 몸매의 팬들 충격 플러스 흉터 그들은 집 파는데 헌신하는 모습이 멋지다. 집 사는 것 플러스 섹스다. 너랑 집 사고 싶다. 덤으로 섹스를 주는 세상기라며 해당 행위를 비꼬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일각에서는 남자 집주인의 아내가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에 대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여성 부동산 중개인의 신상에 대한 추가 정보를 검색하기도 했다. 그들은 해당 중개인이 평범한 외모지만 영업력과 침대에서의 실력이 놀라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초 여군 KF-21 시험비행 조종사 정다정 소령 2024년 도입 예정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하늘을 가르며 비행하는 날 그 조종석에 앉은 이는 여군 최초의 KF-21 시험비행 조종사인 정다정 소령이었다. 지난 9월 4일 서산 공공기지에서 첫 비행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친 정 소령은 이제 대한민국 공군 역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름이 됐다. 정 소령이 KF-21 시험비행 조종사로서의 자격을 얻기까지는 수년간의 험난한 과정이 있었다. 2019년 여군 최초로 개발 시험비행 교육 과정에 선발된 그는 11개월간의 국내 훈련과 9개월간의 해외 실무 연수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험비행 조종사에 길을 걸었다. 이를 위해 그는 기존 전투기 KF-16을 조종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의 문을 열었다. 정 소령은 KF-16 조종사로서 느꼈던 경험이 시험비행 조종사가 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완벽한 전투기 개발을 위해 현직 조종사로서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고 말했다. 시험비행 도전의 연속 시험비행 조종사는 말 그대로 연구와 개발 중인 전투기를 직접 조종하며 각종 극한 상황에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임무를 맡는다. 정 소령은 공중에서 의도적으로 엔진을 껐다가 다시 켜는 상황을 경험하고 조종 불능 상태에서 기체를 안정시키는 등의 고난도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시험비행 조종사로서의 길은 쉽지 않았다.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다며 비행이론을 공부하고 그 결과를 시험비행에 적용하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일상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KF-21 시험비행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는 비행 절차와 규정이 자주 수정돼 동료 조종사와 엔지니어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잊지 못할 순간 네오 속 비행 정 소령에게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KF-21 시험비행 중 겪었던 갑작스러운 네오 상황이었다. 이륙 15분 후 기지 일대에 네오 경보가 발령되며 급히 착륙해야 했던 순간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는 비를 뚫고 착륙하는 것은 익숙했지만 아직 개발 중인 기체로 악천우 속에서 착륙하는 것은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했다고 회상했다. 이 경험을 통해 비행 임무에서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밝혔다. 미래를 향한 다짐과 후배들에게 전하는 말 정 소령은 KF-21 시험비행 조종사로서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엔지니어들과의 협업을 통해 KF-21이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선후배 조종사들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싶다고 답했다. 여군 후배 조종사들에게는 더러운 순간마다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지금까지 많은 난관을 이겨왔고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여군이라는 사실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없었다. 시험비행 조종사라는 자리는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곳이라며 여군 최초라는 타이틀보다는 자신이 맡은 임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정소령의 최종 꿈은 KF-21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전력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속한 281시험비행대대의 구호인 우리가 처음이다. 끝까지 안전하게 를 마음에 새기며 대한민국 항공우주력이 KF-21을 통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비행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3. 러우쿠라 계속 불장난 쿠루스크 원전 드론 공격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쿠루스크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공격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사일 현지시가 비판했다. 타스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공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불장난을 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와 접촉해 이를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군은 전날 쿠루스크 원전 부근에서 우크라이나 무인기, 드론, 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헤오르이 티크이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쿠루스크 원전이나 인근에 대한 공격을 부인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 6일 러시아 국경을 넘어 쿠루스크에 진입 러시아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우크라이나군이 쿠루스크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면 이는 매우 위험한 테러라며 우리가 거울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원전 공격이 이뤄지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다. 4. 국군과 함께한 70여 년 57mm 무반동총 승전포 T-70분 역사 속으로 유2-55 전쟁 당시부터 육군의 핵심 무기체계로 활약한 57mm 무반동총 승전포 T-70분 등이 70여 년 만에 퇴역했다. 육군은 4.1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국토방이 임무를 완수한 무기체계에 대한 퇴역식과 함께 새로 전력화되는 최신 무기 사종을 공개하는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퇴역 장비로 분류된 것은 육군과 6.25 전쟁 당시부터 70여 년을 함께한 57mm 무반동총 승전포 T-70분을 비롯해 2004년 도입대 해외 파병 부대에 배치됐었던 바라쿠다, 차린형 장갑차 등이다. 퇴역식은 주요 관계관 및 유2-5 전쟁 참전용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퇴역 장비에 대한 재원, 공적 소개명의 전역장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57mm 무반동총은 1949년 도입대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기관총 진지 등을 공격하는 데 주로 운용됐다. 휴전 후에는 북한군에 대응하기 위해 아군 GP에 배치됐다. 1997년 7월 16일 3사단 장병들이 남북한 GP 교전 시 57mm 무반동총으로 적 감시소를 파괴하는 정과를 거둔 바 있다. 57mm 무반동총을 직접 운용했던 참전유공자 신형태 예비역 병장 신은 무반동총이 임무를 완수하고 명예롭게 퇴역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조국을 지키기 위해 환신한 장병들이 함께했었기 때문이라며 무반동총은 비록 퇴역하지만 그간 장병들과 함께한 활약은 국토 수호의 귀감으로 전사의 길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승전포는 6.25 전쟁 당시 미군과 한국군이 운용했다. 미그 마이너스 15기를 격추하고 장진호 전투 등에서 지상용 화기로 전환대 적을 격퇴하는 데 활용됐다. 전후인 1954년 미국의 군서원조를 통해 정식으로 우리군에 도입된 무기체계다. 일명 바라쿠다로 불리는 차린형 장갑차는 2004년 도입대 이라크 및 네바론 파병 부대에 배치됐으며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분대급 인원 수송 경계치안 유지 정찰 등 세계 평화를 위한 다양한 작전을 수행했다. 바라쿠다란 명칭은 깊은 바다에 살며 생명력이 높은 어종의 명칭으로 위험지역에서 우리군의 생존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장갑차라는 의미로 불렸다. 박 총장은 기념사에서 이번에 명예로운 임무를 완수하고 퇴역하는 3종의 무기들은 6.25 전쟁에서부터 GPGOP 현장 해외 파병지 등에서 멋진 활약을 펼쳐온 역전의 용사들기라고 밝혔다. 육군은 퇴역식에 이어 첨단 신규 장비 전력화 행사를 갖고 최첨단 신규 장비 사종을 공개하고 통상 명칭을 선포했다. 미루온이란 통상 명칭을 부여받은 소형 무장해기는 500MD 및 코브라 공격해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미루온은 용의 수누리말 미루와 100분의 수누리말 곤의 합성어다. 용이 불을 내뿜는 모습으로 100% 임무를 완수한다는 의미다. 우레라는 통상 명칭을 부여받은 전술지대지오도 무기는 한국형 3축체계 전력 보강을 위해 도입된 무기로 신속하고 연속적인 발사와 초정밀 타격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술급 탄도미사일이다. 우레는 천둥을 의미하는 수누리말이다. 청광 레이저 대공 무기는 광섬위로부터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표적해 직접 투사해 무력화시키는 무기체계로 적 소형 무인기 및 드론을 단시간 내 파괴할 수 있다. 청광은 하늘 천, 천, 자화 레이저 무기를 상징하는 빛 광, 광의 합성어로 대공 무기임을 상징한다. 또 최대 사거리 45km인 천무용 230mm급 무유도탄은 군단 및 사단 등의 천무 운용부대에 배치된다.